점프가 있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점프가 있는 선수는 아닌데요 팀수지의 서비 염에서 백시로 갑니다 메가와티 높게 떴습 여유있게 김현경 잡고 이원정 빅오픈 페인트 팬케이크 네트 커버 박윤진 넘깁니다 김현경 이원정 왼쪽 베인업 푸시 노란 염에서 높게 뛰어놓고 코트 스탑 깨끗합니다 어려운 득점이에요 오히려 어렵게 연결이 되면 수비하는 반대 코트에서도 참 그 수비 대형 짜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대형 짜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